여쭤보고 싶은 게 예민한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도 참 화두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같은 친구들은 잘 적응하고 막 박수하고 노는데 얘는 4월, 5월이 됐는데도 조금 아직 가기 싫어하고 아침마다 그러네. 낮도 좀 가리고.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도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놀이터에서 노는데 얘는 조금 혼자 있고 바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네. 이런 친구들은 조금 접근을 달리 해야 되나요, 훈육에서도?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유치원 가고 싶어, 가기 싫어,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가기 싫다고 합니다. 출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그러네요. 머리를 한 대 때리신 느낌으로 확 오네요, 느낌이. 우리 상크리 분들 보러 안 오고 싶어요? 보고 싶죠. 바로 스튜디오로 오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마치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 나 너무 가고 싶어, 이런 애들보다는 어? 안 가도 되나? 여지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안 가고 싶다니까 그다음 날 더 물어보고, 더 물어보고. 그러면 뭔지 안 가도 될 것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 조금 조용히 있는 애들은 대부분 기질 차이에요. 이렇게 낯선 곳을 좀 탐색해야 될 때 재밌는 대로 보는 아이들이 자극 추구 경향이 높은 아이들이고요. 낯선 걸 또 위험하게 보는 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정말요? 충분히 숙지되고,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워밍에 워밍업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옛날에 막 돌아다니시지 않았네. 저는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데나 데려다 놔도 금방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인싸가 되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